반갑습니다. 저는 이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3월에 신학기가 열렸죠. 어때요? 좀 설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꼼꼼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신 준비를 하나하나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니 전 좀 설레요. 여러분 우리 1학기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보는 것도 되게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훅 하고 다가오게 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첫 번째 내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 여러분 제가요 각각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학교들의 내신 시험지를요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봤어요. 지금 선생님 손에 있는 자 이렇게 시험지와 관련된 게 거의 한 400장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시험을 이렇게 내는지 뭐 선생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학교는 경기고 시험도 보이고 뒤쪽으로는 보인고 시험도 보이고 이와여고 그 다음에 해와고 뒤쪽으로 보니까 각각의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험들까지도 눈으로 쭉 한번 보이네요. 자 이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험지를 쭉 한번 살펴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중간고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마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첫 시험부터 압도적인 1등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중간고사는 전 범위는 아니겠죠. 전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명과학의 전체 중에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중에서 문제 즉 전체 1단원하고 2단원은요. 그 단원의 그 깊이나 분량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얇기도 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단원과 2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아니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만으로도 1단원하고 2단원에 있는 문제를 어 나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정도에 해당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단원하고 2단원 문제 중에서도 분명히 시험 문제가 좀 까탈스럽게 나오는 학교 또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문제를 쓱 하고 봤더니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수능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험 생활에 수능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한 바람에 내신 시험지를 그냥 쭉 하고 몇 개만 보더라도 아니면 전체를 쭉 끝까지 보더라도 자 시험지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시험지 난이도에서 초반의 문제 안에 들어있는 1번부터 20번 예를 들어 20문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1번부터 20번이라고 얘기하는 전체 문제 안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니겠죠.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무난한 문제들 그러나 한 이제 중반을 지나서 나머지 10문제 어찌 보면 전체 중에 절반에 달하는 이 정도의 문제는요. 점차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봤더니 놀랍게도 수능 기출 문제 안에 나왔던 문제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내신 시험인데 수능 시험 문제에서도 정답률이 정답률이 50%였던 아 나 이거는 2017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어 이 문제는 2016학년도. 자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21학년도 수능 문제 또는 평가원 문제 이런 문제가 끼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역시나 학교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중에 말이죠. 전체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무난한 문제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문제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 안에서도 1등급하고 2등급을 나누는 문제를 선생님도 만들어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도 만들어야 되면 혹시라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가 오류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수능 기초 문제를 살짝 숫자를 변형했다던가 아니면 수능 기초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되 보기 기호를 좀 바꿨다던가 그런 문제가 가장 안정적인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학교 선생님도 알고 준비를 시키는 선생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편안하게 혼자 공부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혼자 공부했던 애들 또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또는 그렇게 생명과학에 많이 몰입되지 않았던 애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절반 정도의 문제는 다 풀어냅니다. 근데 등급을 나누는 문제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바로 기출 문제였고 이 기출 문제 안에 들어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3 수험생처럼 기출 문제를 보라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옛날 기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절하게 내신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선생님 내신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한 400여 장 되고 있는 기출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난이도 있는 기출 문제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겠죠. 딱 그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난이도 높은 이와 같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압도적인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 다른 많은 학교들을 살펴봤을 때 전체 1학기 중간고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눈앞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안에 어떤 학교는 1, 2, 3단원까지를 1학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학기부터 4단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 유전이 포함된 것부터 시작을 2학기 이렇게 나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한 학기 안에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한 학기 안에 생명과학을 다 하는 경우라면 1, 2, 3단원이 중간고사 그 다음에 4단원과 5단원이 기말고사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1, 2단원은 당연하고 3단원의 의미 있는 내용까지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흥분의 전도와 근육 흥분의 전도와 근육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이 단원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 안에서도 흥분의 전도와 근육 문제는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해요. 문제를 푸는 스킬이 있어야지만 너무 고생하지 않고 끙끙거리지 않고 문제를 툭 하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 이제 선생님이 강좌를 그 다음 학기 2학년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위한 중간고사를 위한 강좌를 하나 만들면서 그 강좌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개념도 설명해주고 문제 푸는 방법까지 함께 이어지는 중간고사의 대비 강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너네 그런 거 있지 않니? 이렇게 꼭 평소에는 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꼭 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저기서 맨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랬던 애들의 노트가 정리 노트나 정리해 놓은 요약집이 너무나도 한 번 저거 한 번 살짝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시험을 칠 때는요 아무리 개념을 잘 공부했다 할지라도 시험치기 직전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이 요약본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지만이 까먹지 않고 문제 안에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나 그 노트 잠깐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나 그 노트 잠깐 복사를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잘 빌려줄까요? 힘들겠죠. 이런 이와 같이 정말 공부가 잘하는 또는 요약 정리 잘하는 친구의 노트를 빌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 강좌라고 얘기하는 이 내신에 대한 대비 강좌에서는 제가 꼭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개념 요약 소위 말해서 저는 이 판서를 가지고 1, 2단원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을요 자 여러분들이 공책에 노트에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적을 수 있게끔 쫙 정리 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치기 전날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노트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완성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나 꼭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들의 정리 정돈 또 두 번째는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를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방식도 알고 시간도 절약하고 고난이 기출문제 고난이도 기출문제를 풀어낼까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 강좌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신 대비 강좌니까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고 저와 함께 첫 번째 중간고사도 압도적으로 1등급을 다 차지하면서 우리 이제 새롭게 즐겁게 한 학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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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